라이브 네 지금 제가 뮤비 찍는 현장인데 해올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딱 덮고 머리를 한 번 쓰담어주고 이래든 우리 앞에 갈랫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인데 너무 부끄럽고요. 익숙치 않은데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겠죠. 그럼 이따 봐요. 안녕. 가장 큰 차입니다. 와 이게 거의... 진짜 그래요. 화이팅. 타는 신용을 하는 건데 딱 이렇게 앉으니까 포스가 난다고 해야 되나? 제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현상이 되는 거죠. 이런 거 보통 하던데 오토바이 타면 이거 한 번 돌려줄게요. 아파! 한 번 돌려줄게요.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날 뮤직비디오 촬영은 끝났는데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여기 되게 예뻐요. 되게 예쁘고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에서 보니까 진짜 뭔가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될까? 저스틴 비버의 뮤직비디오에 어울리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내일도 파이팅하면서 열심히 해야죠. 그리고 저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기다려주시고 제가 여기 돌이 많아가지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하니까 바다의 길에 곧 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우리 카네트를 많이 사랑하니까 이따 만나요. 이따가 아니고? 다음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